마지막 작업이 남았다. 오, 나 먹어볼까? 아직 마지막 작업이 남았다. 뭐야? 정답! 오, 뭐야? 우와. 이렇게 해야 남은 잡내는 불이랑 싹 사라지고 이 막장에는 불이랑만 남는 기다.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? 우리 엄마가 순만 좋기로 유명한 반찬가게 사장님이거든. 막장 볶을 때 어깨넘으로 배웠지. 먹어봐봐. 음, 불맛 제대로다. 우리 엄마가 하나를 묵어도 제대로 묵을 줄 알아요. 어디 가서 밥 안 굵는다 그랬다. 이모, 여기에 맥주도병 주세요. 잔 4개. 니 그 소맥은 물 줄 알제? 응. 오. 흠. 오. 흠. 흠. 오. 됐다. 아 근데 왜 두 잔씩이야? 아이고 원래 첫 잔은 온 셔 있잖아. 그러면 또 말아야 되는데 그동안 이미 막창 탄다. 자 마시라 건배! 아 좋다. 와 너는 쏘맥도 원샷이더니 안주도 원샷이네. 글라 좀 봐봐. 완전 신기해. 신기한 것도 센데. 너도 해봐라 얼마나 편한데.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잘하지. 맛있어. 맛있어. 불맛이. 불맛이 좋아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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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윽. 어. 음. 음. 상추 상추도 음~~ 맛있어 음~~ 편리해 많이 물어 이모, 여기 밥 볶아주세요 고기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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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